에터미 오로시 담은 유기농 발효 논의 인도네시아 산지에서도 청정지역으로 손꼽히는 자바섬 이곳에 조성된 에터미 유기농 논의 농장 각종 미네랄이 가득한 화산성 토양에서 자란 신선한 논의만을 선별하여 사용했습니다 껍질부터 씨앗, 과유까지 100% 유기농 논의를 통째로 에터미만의 7종 복합 유산균으로 총 1440시간 발효 숙성 부드러운 맛과 풍부한 향을 위해 더해진 자연에서 얻은 원료 영양 손실을 최소화한 100% 저온 착즙 방식 무색소, 무방부제, 무합성 감미료, 무합성 향료 맛은 물론 건강까지 물 한 방울 넣지 않고 100% 논의원의 그대로의 맛을 담았습니다 자연의 생명력을 머금은 건강한 맛 내 건강을 챙기는 방법 자연 본연의 맛으로 하루를 채우다 에터미 오롯이 담은 유기농 발효 논의 누나의 유기농 발효 소통 천원의 맛은areth 인수, 남은 유기농 발효 전엔 유기농 발효 이 글씨는 제거는 제거는 효과와 함께 의식을 택하는 sins. 진화의 누군가가